여느 때와 같이 일은 안하고 게임만 하는 두 사장놈들 기동희는 항상 이기기만 해서 재미가 없다 그러다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나는데 어제 제가 불안치고 스타를 한 30만 년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티안나에 한번 젖어볼게요 온나 신난 거거든요 지현님 지금 누가 이길 거예요? 이 스타를 반반 누가 이길 거 같아요? 양마도 질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없다 너 나 게임 본격적으로 하길 원하는구나 기동희는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게임이 개판이야 개판이야 너무 못하는 재혈이 때문에 그냥 꿇아박는 기동희다 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잘해? 또 잘하는데? 왜? 안 돼! 아 ㅈㄴ 망치겠다 시발 누구랑 말하는 거야? 흐드라랑 말하지? 어머따 아 나 지금 갑자기 이기 이 힐링새끼 맨도 시발 신경아 쓰고 신경아 그렇다 여유가 생기자 말이 많아진 재혈이다 으탱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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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꼬라박아도 안 돼? 음 어우 끝까지 매너있는 모습 좋아하냐 음 컷 대갈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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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자마자 기동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재혈이다 색이 다르 으탱당 으탱 이건 왜 진 거 같으세요? 으탱당 아 일로 방치였어 으탱당 하 봐봐 여기서 아주 귀엽던데 딱 모아서 꼬라박아 주고 여기서 난 생각을 했지 이 빙신은 이제 정블링 뽑아서 쇼밖에 없다 그것만 막으면 무난하게 이긴다 진짜 빈신은 따로 있는 것 같다. 희들어 나 그러면서 자꾸 대화를 하는 거야. 나 안 움직이냐고. 알아들어?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. 이렇게 말해야지. 희들어 움직여. 이렇게 말하면 움직이지. 숨질말 내니까 희들어가 삐지지 새끼야. 희들어 움직여. 이렇게 움직이지. 지지치고 나가네. 너네들 있다? 역시. 다른 촬영을 위해 이동하려는 사장놈들. 택시 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케첩점. 좀 타고 아가리지. 아가리 다 필요는 좀 없는데. 존댓다 오늘. 존댓다. 그냥 이걸로 겹치기 하는 중. 어휴. 어디 뭐지? 두구 두구 두구. 거의 행위예술을 하는 재열이다. 어우 케첩. 기동이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. 기동이라고 하지 마. 아 친해져야 되는데 왜 그래. 희드라네 어머니네 왜 그래? 자존심 상해? 약간? 약간 희드라한테 삐졌어? 뭐가 뭐죠?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여? 내가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봐 희드라야 움직여봐 이렇게 해야 움직이지 희드라야 그렇지 움직여봐 그렇지 기동이는 잘 맞춰주고 있는 중이다 계속 깐족대는 재열 때문에 열이 받는 기동 하지만 오늘따라 말을 잘하는 재열이다 친 안 친해? 이 새끼 물어 오기 전에 게임을 이기고 왔거든요 야올랐어요 나 끊으라고 아직 다 멀었어 다 멀었어 희드라야 움직여라 희드라야 계속 아직도 있어야 해 움직여라 재열이는 오늘 하루종일 희드라만 찾고 있다 더 이상 못 봐주겠어서 사실을 공개하려는 기동이다 미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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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? 내가 게을리 하지 않았어? 내가 올비탈해서 그래 미탈이 가스도 많이 먹고 미탈이 가스도 많이 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동이가 진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는 재열이다 미탈이 그래서 내가 못 들었네 포털이 너가 여기를 잘 막아놨네 제열이는 쉽게 인정하는 기동이 이상하다 미탈이 제열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다. 내가 뭐 했냐면 내가 병력을 일부러 죽였어. 이거 지쳤어 혹시?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 제열이다. 지금 눈치챘어? 다음 판도? 어? 다음 판도? 좋아 죽는다. 피디는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. 다 죽었네? 이쪽 판도? 어. 그 판이, 내가 아까 히드라 렉 걸렸다고 했잖아. 그거 일부러 안 가야, 병신아. 일부러 안 들어간 거야, 일부러 안 뚫은 거야. 김님은, 히드라한테 병력을 일렀어. 과목백. 피디는 놀릴 줄 아는 놈이다. 아니야. 아니야? 내가 잘 먹었어? 네가 뭐냐? 급기야 현실부정하기 시작한 제열이. 그건 나에 대한 매너가 아니야?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 너무하네. ㅋㅋㅋㅋㅋ 아니 너 기분 좋아길래 나 진짜 친구 되고 싶어갖고 너랑 이 스끼랑 게임 안하네 우리 친해진거 같지 이제? 진짜 친구 된거 같지? 아니? ㅈㄴ 싫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했어 잘했어 기도래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재열이는 이날 밤 꿈에서도 히드라야를 외쳤다고 한다 음... 음...